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쿠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 이 세계도시는 오늘 복음서 저자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논리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또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적과 은총, 도움,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논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많이 했어야 되느냐 회개를 많이 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적이 있었나요? 1번 있었다, 2번 한 번도 없었다 몇 번이에요?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묵주들고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때 살려주셨잖아요 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묵주들고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느님이 또 들어주셨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미사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죠? 또 고해소에서 사제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을 매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의 이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 엄청난 기적이 있죠 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당 신부님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미사를 하고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서입니다 청할 줄만 알고 주님께서 그 들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줄을 모르는 신앙인 하느님한테 무엇인가 받기만 하는 데 익숙하고 하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찰할 줄도 모르고 들여다볼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신앙인 어쩌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카파르나움, 코라진, 베사이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었죠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 1독서 볼까요? 어제 제가 강론을 하진 않았었지만 주님의 기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파라오가 온갖 지혜를 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기로 한 결정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노동에 노역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라고 이렇게 탈출기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무엇을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권능을요 그 모습이 오늘 일독서에서 또 나옵니다 파라오는 온갖 지혜를 짜내서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킬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게 되는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그러면서 탈출의 길은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권능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방법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오늘 일독서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권능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의 지혜가 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바라는 내가 내 지혜가 만들어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거룩한 시간과 수많은 것들을 바꾸는 데 익숙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느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지혜로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 지혜가 짜내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를 오늘부터 다시 또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엇과 함께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 지혜가 짜내서 만들어놓은 그 목소리와 함께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달라고 청하는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안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총과 기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사를 통해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결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 하느님의 은총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이 베풀어주는 열매를 전혀 맺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회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나에게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 같은 모습이 그동안 없었는지 한번 성찰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총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